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선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이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에 성탄절 예배가 우리 샬롬께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영어설교와 한국어설교가 있고 또 많은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성을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써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나는 구원이 주어졌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써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와 죄가 몰고 오는 환란과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밀어넣으려 했었던 그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내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인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으니 그 임재야말로 성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와있죠.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크리스토라는 이름이 뜻 기름붐 그 기름붐이 뜻 그것은 바로 성별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기름붐이 바로 크리스토의 의미죠.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붐을 부어주셨다. 그것이 성탄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과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이 보여주는 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기미오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 이름 다섯 가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 다섯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놀라움을 주셨죠. 경의를 주셨습니다. 기묘함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경륜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의 그 깊고 그리고 견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뭘 주신 겁니까? 평강을 주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새벽념에 참석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술의 속에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가장 귀중한 성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도 임재도 능력도 기묘함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평강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술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의 속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에게 이런 놀라운 성탄의 선물을 주려 하셨지만 그것을 못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뭘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질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술을 통하여 성탄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을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술을 믿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술을 믿는 자에게 그 성탄의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두 개의 강이 흘러가요 거대한 흐름이 성경책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강 다른 하나는 사랑의 강입니다. 성경책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두 주제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믿음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강이 흐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못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이 말씀 속에 믿음, 믿음, 믿음에 대한 강조가 주어지죠. 누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인간과 세계의 마지막 불가능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에서도 그렇게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살만해 살려내신 하나님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니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려내셨다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앞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히 없었는데 잊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백세 사라이 나이가 구십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라이 태에 생명의 씨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 모태에 일단 생명이 잉태되어야 출산이 가능한데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없었던 생명이 잊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생의 마지막 불가능 그 죽음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었는데 잊게 된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몸을 둘러봐도 이제 백세가 되어 노세한 몸 자기 아내의 태를 자기 아내의 몸을 돌아봐도 경수가 끊어져 버려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성경은 Hoping Against Hope 라고 합니다. 분명히 현실은 그 희망에 반하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현실 저 너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었던 믿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현재 도저히 바랄 수가 없구나. 나 자신도 그렇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그렇고 이제는 안되겠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몰락하고 마는구나. 그렇게 낭망이 되고 절망 상태에 여러분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Hoping Against Hope 현실과 환경은 분명히 바랄 수가 없는데 그 Against Hope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는 반대시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금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의 뜻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십니까? 변변치 않지만 내 실력 내 능력 내 건강 내 재산 거기에다가 믿음을 두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아브라함이 우리 앞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었습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몸 살아의 몸 자기 아내의 몸만 둘러본다면 현실만 바라본다면 그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질 않으면 못 보죠 믿질 않으면 쓰러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위하여 위하여 그렇게 나와있지만 첫 번째 위하여는 이나여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나여 즉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준 거죠? 십자가 위에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거는 위하여가 맞습니다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세상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땅속에 장사 진행받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건적인 선포였다는 것 만일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 죄가 청산되지 못하고 내 죄가 처리되지 못한 채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아직 땅의 감옥에 갇혀 계셨었을 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복이 허물어졌다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내 죄는 구속되었다 라고 하는 선포란 말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 이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완성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내로 얻게 되었음을 부활로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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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성탄의 선물들 구원과 임재와 능력 경의와 지혜 능력과 사랑과 평강 이 풍성한 성탄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탄절 아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 가슴속에 담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명하신 말씀 받더러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에 인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던 건강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수리수를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있을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